네 송지희 학생의 마지막 수업입니다. 버클리 수업 대비 오디션 대비 리듬 하고 있어요. 지금 제일 해결하는 패턴이 8분음표 랑 16분음표 연달아 나오는 거랑 2음줄 어려워 하시고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쉼표가 많이 나왔으면 괜히 겁을 먹으시는 거죠. 근데 그게 알고 보면은 같은 패턴 인거 패턴은 뭐가 있었죠? 16분음표 8분음표 같이 나온 것 중에 그거랑 그거랑 그쵸 그걸 생각해 보시고 천천히 4분의 2박자 뒤는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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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하나 오케이 그 다음에 하나 둘 다 따라 똑같은 건데 실수한거 같긴 한데 실수한거. 이 음줄이 나왔어요. 이 음줄은 입으로 딱 늘려주셔야 되는거에요. 천천히. 하나 둘 셋 넷. 다시 볼게요. 아니지. 따따따따. 네네. 다시 볼게요. 따따따따. 따따따따 401emb뢰 50Kbpmit. 자, 다시 말씀해주세요. 응, 여기. 이거 어려운 거 아니라고 했죠. 쉰 표고해서 괜히 까지는 거예요. 아딘데? 따따딴 ah 어? 늦었다.. 응. 와.. 온전하게 급해V fry daughters 아직 꾸우 어, 똑같은 모양인데? 오케이, 다음 숙제 이게 조금, 하지만 어렵지 않다는 거 부점이 있어서 어렵지 않으면 이음질이 있어서 어렵지 않은 거예요 시작 아니지, 4분의 3박자 먼저 한 번씩 세시고 시작 이어줘야 되는데 안돼 안 져 òn 따따 응 따 따 어우, 이게 그럴때는 이거 표시하세요 뭐가 될까요 한 번 요기사이가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이 방 안에 아닌데 애매해요 애매해요 따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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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두개로 나누면은 이렇게 되면은 따따 따잖아요 요거는 따따 따 따 따 따 요게 쉼표가 있다고 해나가시면 되요 얘가 8분음표고 얘가 쉼표가 이렇게 같이 8분음표 8분음표 그러면 요거는 요 패턴은 따따 따 따잖아요 따따 따 하시고 8분음표에 쉬시고 따따 하시면은 거에요 따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따 쎅은 medi다님 . 요거는 연습 별로 안해 mirac Ad Attack 요게 어려운데 오케이 요거 한번. 네. . 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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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것도. 아무것도 아니에요. 다시 해볼게요. 이음줄. 다시 해볼게요. 다시. 다시 해볼게요. 다시 해볼게요. 똑같은거죠? 다시 해볼게요. 똑같은데 조금 느린거 뿐이에요. 두 박자 안에 딱따만 들어오면 돼요. 그때 8분음표와 16분음표가 틀린거는 한 박자에요. 따따따. 그리고 얘는 따따따. 두 박자에 요게 따따따. 요 패턴이 들어오면 되는거에요. 따따따. 딱따 따따따. 따 따따따. 딱따 따따따. 딱따. 그쵸. 자, 잘하셨어요! 쪼끔 헷갈린거 빼고는 잘하셨어요!